Q. 쇼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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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 때마다 편안함과 여유가 느껴지는 쇼치타 여러분들도 여유로운 기분 즐기고 싶으실 때 쇼치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의 이름 Q. 쇼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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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점막에 휩싸인 이 밤 요즘 너무 바쁘시지 않으세요? 요즘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드라마하고 막 약간 데뷔하고 네 가장 바쁜 시기로 뽑을 만큼 좀 바쁜 것 같아요 시상식에서도 되게 많이 봤었잖아요 맞아요 가면 항상 개였으니까 특히나 한정원원 활동하고 맞아요 그쵸? 제가 듣기로는 되게 나오고 싶어 하셨다고 네 저는 예능을 조금 무서워하고 어려워했던 이유는 웃겨야 될 것 같고 웃겨야 될 것 같은 압박감과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위축되고 이런 게 있어서 안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슈치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안하게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서 그쵸 그쵸 오히려 감사했죠 저는 아무튼 되게 깔끔하고 청소를 좋아하신다는 예전에 한 번 그런 예능에서 네 예능에서 나오셨죠 네 어떠세요? 공간은 일부러 오늘 대청소 한 번 했거든요 오신다고 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열맞춰 있는 위스키들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우드톤의 인테리어가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준 것 같아요 오늘 술 어떤 거 준비해 오신 거예요? 술을 즐기진 않지만 오늘 또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고 부드러운 맥주를 오 과연 호가든 오리지널을 호가든 오리지널 이야 한 것 같습니다 호가든 오리지널 네 이거 어떻게 먹어야지 더 맛있게 먹는지를 제가 듣기로는 먹기 전에 미리 잔이랑 맥주 캔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해서 가져오면 훨씬 맛있다고 해서 잔의 한 3분의 1을 따라서 그리고 나서 남은 걸 흔들어서 또 따르면 이렇게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맛이 풍부해지는 게 있냐보다 한 잔 따져볼까요? 아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맛있다 전 술 맛을 잘 모르지만 진짜 부드럽네요 진짜 부드럽네요 술 한 달에 한 번 드시는데 그러면 오늘이 아마 6월 달에 술 마시는 날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수다를 한번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데뷔 12년 차이시잖아요 네 기억나요 내가 연습생 때 숙소에서 페이스 무대를 본 기억 이야 퍼져나오는 잭팟 맞아요 히말라야만 찾고 있는 너와 한 달 그리고 여보세요 남준이가 계속 불렀어요 그만 불러라 알죠 알죠 너무 감사했어요 화장실에서 노래를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군데 누군데 왜 자꾸 전화가 했냐고 아마 1년 차에 나갔던가 그랬던가 맞아요 12년 대비고 13년 대비니까 네 어때요 12년 차? 저는 아직 네 12년 차라고 이렇게 어디서 얘기를 듣거나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좀 낯간지러워요 왜요? 저는 12년 차처럼 안 느껴지거든요 되게 12년 차라고 하면 엄청 이제 활동도 오래 한 사람들 뭔가 선배님을 수식하는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 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들고 12년 차라고 하는데 솔직히 실감은 잘 안 난다 네 어떻게 플레디스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 부산 사람인데 아 부산 사람이요? 네 저 대구 사람이요 알죠 알죠 근데 길거리 캐스팅이 됐어요 학교 앞에서 거기서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길거리 캐스팅 안 당해봐가지고 아 나 한번 받아본 적 있다 서울에서요? 서울에서 이미 빅히트에 들어와 빅히트에 들어와 빅히트에 있는데 빅히트 매니저가 저한테 빅히트 명함을 주고 나 누가 볼 수 있는 거 없냐고 진심으로 아 진심으로? 그때는 이제 연습생이었으니까 아 그때는 약간 신흥 개발팀 이렇게 하던 시기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분들이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학교 가려고 교복 입고 가고 있었는데 저기 저기요 네 엔터 관심 없어요 죄송한데 저 빅히트인데요 아 그래? 그냥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인데 하굣길에 그때 플레디스도 아직까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네 그때 누구 있었지 선배? 그때 손담비 하나랑 애프터스쿨 이렇게 있었는데 또 한창 그때 길거리 캐스팅 사기가 많아서 아 맞아 맞아 저는 그때 그래서 제가 명함 받은 거에 대한 신뢰도 없었고 음 엄마한테 이거 엄마 이거 받았는데 사기인 거 같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줬더니 엄마가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회사에서 5인조 남자 그룹 준비 중이고 이미 세 명은 캐스팅이 돼서 연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면 다음날 몇 시까지 무슨 부산역 옆에 호텔에 오래요 오 그때 그렇게 이상했었죠 그러니까 호텔 약간 무서울 수는 있겠다 근데 그분들이 묵고 있는 호텔이었는데 아 컨퍼런스룸 이런데로 오라는 거였거든요 갔더니 이제 그분들이 묵고 있는 방 앞에 복도에서 찍었어요 그때는 시스템이 없긴 했겠다 시스템이란 게 없긴 했겠다 그때 당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신뢰가 조금씩 사라지면서 일단 오늘 왔으니까 준비한 노래 부르고 춤추라니까 그냥 이렇게 박수 좀 치다가 갔는데 며칠 전에 연락 와서 서울에 와서 한 번 보자 그때 이제 플레디스에 와서 근데 제가 듣기 이런 사투리가 거의 안 쓰시는 거 같아요 근데 간간이 뉘앙스는 저는 경상돈이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도 흥분하거나 이러면 나오긴 하는데 말 빨라지거나 말 빨라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고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기사를 클릭하면 밑에 스크립트가 같이 떴거든요 네 그래서 아나운서가 이야기하는 거를 따라 했던 저도 그렇게 했어요 뉴스 많이 보고 뉴스가 어떻게 보면 감정이 없이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정보 전달이 주 목적이니까 뉴스 보면서 똑같이 그냥 진짜 열심히 고쳤어요 오 근데 플레디스 연습생 관련된 이야기를 호시도 하고 가고 우주도 하고 갔는데 네 장난 아니라면서요 저는 그때 연습생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힘들었던 게 무조건 하루에 우유 1.2L를 한 명당 다 마셔야 되는 게 있었어요 왜요? 그 이만한 거 키크라고? 그런 거 같아요 유사각 아니야? 연습보다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유를 왜 이렇게 싫어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먹어야지 퇴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퇴근 시간 전에 막 그냥 원샷 하고 가고 야 이거는 진짜 처음 들어가요 그때 아마 키크 화이트에서 그렇게 한 거 같은데 그거 먹어서 키크 화이트 쓰면 내가 지금 이 키가 아니겠지 근데 데뷔 전에 오렌지 카라멜 상하이로맨스 뮤비 출연하셨잖아요 내가 이거 봤거든요 봤어요? 네 봤었죠 뮤직비디오 나오면 저도 데뷔 전에 뮤직비디오 나간 적이 있거든요 어디 나오셨어요? 그 전설의 CU라고 했어요 네 3D 캐릭터가 막 나와서 막 인기가 해서 춤을 춰 그 뒤에 제가 했어요 아 정말요? 저랑 코비랑 기민이랑 뭐 정국이었나? 막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서 춤을 추고 했던 게 아 그리고 이제 그 연습생 끝나고 데뷔를 했어요 이제 12년 어땠어요? 저는 아직 또 첫 무대에 그 엠카운트다운이 기억이 나거든요 의자 네 교복 입고 그 머리 막 맞아요 백포 올백 머리하고 네 그 당시에도 되게 파격적이긴 했어요 그렇죠 비주얼이나 이런 퍼포먼스들이 기억에 좀 남는 게 있어요? 혹시? 첫 무대 할 때 아 그때도 너무 긴장 한 생각밖에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데뷔를 하게 된 느낌이었어요 물론 행복하기도 했죠 데뷔라는 게 연습생들의 꿈이니까 막상 무대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긴장이 너무 되는 라이브도 그땐 거의 라이브였어요 아예 뭐 못 갈았지 네 못 갈았어요 그래서 라이브도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의자까지 쓰는데 그때 막 바지에 체인을 너무 많이 달아서 의자에 막 걸리는 거예요 아 맞아요 학교 의자에 걸려가지고 녹화 끊고 가고 막 그랬던 적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한 번에 오면서 긴장했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수를 꿈꿔서 가수가 됐지만 현실은 또 생각보다 달랐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달랐잖아요 네 저희도 초반에 무대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를 혼나고 있지?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방송국에서 혼나고 있지? 맞아요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서 음악을 시작을 했는데 왜 나는 혼나고 있지? 처음부터 막 이렇게 잘 된 케이스도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되게 회의감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데뷔 초대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쭉쭉쭉 활동을 하시다가 프로듀스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워너원으로 또 이제 재대비를 하고 맞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뉴이스트로 돌아와서 활동했죠 네 그 과정들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과정들을 옆에서 봤던 사람과서 그런 힘든 순간을 다 버티고 12년차 가수가 지금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멋있는 드라마입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감상하고 있는 거 해보니까 특히나 이쪽 업계는 버텨야 되더라고요 네 돈버라고 하죠 맞아요 돈버가 답이더라고요 그냥 버텨도 안 돼요 넌 버텨야 돼 맞아요 이 악물고 버텨! 그랬더니 뭐 지금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같죠 올해 2월 첫 솔로 앨범 나왔어요 맞아요 저 그거 무대하는 거 봤어요 아 보셨어요? 제가 앨범 4월에 나왔는데 네 집에서 음방을 거의 다 틀어놨어요 아 좀 보려고 바다아티스트들 영상 보려고 보려고 근데 아이돌 스타일링이 너무 잘 어울려요 저도 걱정을 좀 했어요 이제 갭이 너무 클 거니까 네 왜냐면 드라마 촬영이나 베이스만 하잖아요 베이스만 해요 진짜 베이스만 해요 아이메이크업이나 렌즈도 안 끼고 피부에 특수 효과 같은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러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저는 낯간지러운데 팬분들은 그런 거 좋아해 주니까 약간 뭔가 되게 저도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는 편은 아닌데 아이돌 메이크업은 약간 사람을 2D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화 캐릭터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네 눈 아이라인도 진하고 렌즈도 색깔 들어가고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니까 저도 해보고 아직 아직 괜찮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솔로 앨범 내에서 기분이 어땠어요? 처음이라서 뭔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고 제작실 쪽에서도 민현 씨가 어떤 사람인지 많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도 이렇게 앨범 방향성을 좀 가져갈 수 있고 하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미팅하기 전에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뭔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까지 활동해오면서 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룹이 먼저 우선인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런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도 되게 다정하신 것 같은데 스탭들한테 그렇게 다정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스탭들이 같이 일하면 너무 좋아한다고 아 정말요?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뭐 저 다정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 감독님 좀 하트하고 있어요 어때요? 그래서 대중적인 이미지가 깨끗하고 청소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모습 말고도 다양한 모습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앨범이 되면 어떨까에 고민을 하다가 이번 앨범이 나왔어요 그래서 발매를 하고 활동을 해봤는데 너무 즐겁더라고요 이게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피곤함은 있었는데 진짜 이 주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솔로 가수로서는 어떠한 가수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일단은 우리 팬들한테는 아이돌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원래 제가 즐겨 듣는 음악 취향은 모던 락이나 뭐 R&B 그리고 좀 부드러운 그냥 이즈리스닝 곡을 좋아해요 그렇게도 앨범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음 가수 황민현 춤추고 노래하는 황민현의 모습을 좋아해서 팬이 된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내 몫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아무도 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해금이라는 노래 안무 영상도 만들어봤고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어 하겠지? 어쨌든 재미가 있어야지 이 활동을 사람들이 지켜봐 줄 테니까 무대 보면서 되게 아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분이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죠 네 그래서 요즘 특히 가끔은 내가 1년 남은 20대를 진짜 일만 하면서 지내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해서도 요즘에 좀 고민을 하는데 내가 요즘 들으신 거예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팬들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나오는 결과물들로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별거 없는 일상 중에 특별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저는 좀 힘이 나들죠 네 지켜봐 주고 듣는 이가 있으니까 사실 음악도 연기도 맞아요 이게 존재할 수 있는 건데 가끔 그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 잘하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보실 때 이 음악을 들어오신 나의 팬이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고 맞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 멋있는데 근데 팬클럽 이름이 황도잖아요 맞아요 황도도 귀여운데 항상 귀여워하고 있어요 팬들을 저희는 이제 아미이다 보니까 네 어감 자체는 되게 예뻐요 귀여워요 맞아요 아미 그리고 또 불어로 아미 친구이기도 하니까 아 영어로 하면 이제 아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강하다 강인한 느낌이다 다 막 지켜내고 막 막 볼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었다 황도들에게 밀당을 그렇게 잘한다고 어떤 밀당을 그러니까 밀당을 한다기 보다는 좀 장난이 좀 는 것 같아요 이전보다는 옛날에는 팬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이렇게 좀 선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장름도 많이 치고 그냥 조금 더 친구처럼 지내려고 하는 거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지금 남아있는 이분들과는 쭉 늙어간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황도분들이랑 그렇게 장난도 많이 치고 가족처럼 이렇게 쭉 나이가 50, 60대까지 같이 가는 게 나는 그게 되게 바람직한 거 같아요 되게 저도 그거를 바라고 있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건강한 팬과 건강한 아티스트로 그럼요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뭔가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투어 하시잖아요 바로 단독 아시아 투어 네 서울에서 출발합니다 서울 어디서 공연하세요? 저는 평화의 전당에서 평화의 전당? 어느 어느 투어 전해주셨어요? 대만 자카르타랑 마카오 태국 마닐라 일본 안 가요? 일본은 아마 연말쯤에 갈 거 같아요 오늘 이렇게 여러 도시로 돌아야 되니까 네 8월이면 한 달 남았어요 이제 한 달 참 그 준비 과정이 이제 저도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음 저는 또 걱정인데 지금 드라마를 찍으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드라마를 지금 찍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 알아 무슨 역할을 나온지도 알아 아 그래요? 작곡가로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스토리 다 들었어 제작하는 대표님을 알아가지고 아 그 역할이 그거잖아요 얼굴 없는 작가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의학에서 그 대표님이 윤기씨가 어떻게 좀 조언 같은 걸 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아 내가 연기를 해본 적도 없는데 뭔 조언을 해주냐고 이렇게 된 적이 있는데 어때요? 그 가수의 삶과 배우의 삶을 어떻게 다른 거예요? 특히 요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미니시리즈 16부작 찍으려면 한 8개월 정도 걸려요 그럴까요? 꽤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지치지 않고 쭉 같은 텐션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있어서 음 특히 이번 작품을 제가 주인공은 처음인데 네 쉽지 않더라고요 어 체력적으로?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주인공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현장 분위기도 좀 즐겁게 진행되느냐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정적으로 다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한 템포 한 6개월에서 8개월을 쭉 무탈하게 가려고 하면 그 사이에 인간관계도 되게 맞아요 좀 편해야 될 것 같고 가수야 뭐 어차피 내가 10년 전 스텝이랑 지금 스텝이랑 똑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고 무대는 아무래도 직각적이잖아요 이게 되게 라이브로 이 사람의 반응이 그대로 백성에서 바로 오니까 열기가 전달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배우 친구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찍어놓고 1년 뒤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2년 뒤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비대백도 2년 뒤에 오거나 1년 뒤에 오니까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거 촬영하다가 막 오 맞다 드라마 나오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뭐 연기를 해본 연기라고 하면 뮤비 연기 제외하고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민현 씨가 생각하는 연기 가수도 해보고 연기를 해보니까 연기의 매력은 뭐예요? 저도 이제 배우로서는 아직 신인 연기자인데 원래 평소에 고민이 진짜 없어요 진짜요? 네 너무 잘생기고 키도 있고 몸도 좋고 그런 거에 대한 나 같이 운동도 해봤는데 몸도 진짜 좋더라고 그러니까 인생이 막 고민이 없지 나는 고민을 해야 돼 음악을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게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거고 흘러가는 대로 살고 뭐 흘러가는 일에 대해서 후회 안 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 안 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진짜 성격이 좋은 거 같아 근데 연기할 때만큼은 그렇게 고민도 많이 해요 그렇죠 이건 일이니까 일이니까 못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고민하는 과정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연기 준비할 때만큼은 이 대사를 다른 톤으로 해보고 이렇게 해도 해보고 그리고 이 인물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그리고 황민현이었으면 이랬겠지 그러면 이건 좀 어색하겠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재밌게 다가오고 있는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도 촬영을 하고 온 거예요? 네 어때요? 작곡가로 살아보니까 작곡가로 살고 있는데 생각보다 작곡하는 그림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대신에 집에 작곡 장비나 이런 건 많이 있는데 그거 물어봤었어 맞아 그 제작하신 그 장비 실제로 뭐 쓰냐고 그건 중요해요 왜냐면 그런 디테일들도 중요하니까 제가 딱 봤을 때 어? 저 안 쓰는 게 아닌데 이러면 집중이 안 되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터전 인터뷰에서는 지금 연기하는 극중 김도아와 황민현은 50% 닮은 거 같다고 50%? 인물이 냉장고에 닭가슴살 밖에 없고 각 맞춰 있고 이런 부분들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해요 극 초반에는 살인 용의자로 몰렸던 일 때문에 되게 예민하고 숨어서 지내고 사람들한테 멀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랑은 너무 다른 부분이어서 촬영할 때도 감독님께서 냉정하고 차갑게 대사를 하길 바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르니까 음... 그럼 집에 막 다 각 맞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로? 네 만약에 이렇게 제로 콜라를 사서 진열을 해둬요 근데 앞에 거 먼저 빼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는 게 싫어서 뒤에 걸 앞으로 다시 가져와서 이렇게 해놓고 정말 이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구나 네 어우 나 한번 놀러 가보고 싶다 지금 오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은 다 짐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거 막 어지럽히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오델하우스 갔다고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형 BTS 멤버들 중에서 누가 좀 제일 그렇게 깔고 아니 이거 진짜 웃긴 게 숙소 살 때는 RM 남준이가 정말 정리를 안 했거든요? 아 야 좀 정리 좀 해라 옷 어지럽히라 했는데 집이 너무 깔끔하던데 지금 따로 살잖아요 네 봤어요 가구가 약간 배신감을 느꼈다니까요 너 숙소 살 때는 안 그러더니만 진짜 각 딱 이불 딱 똑같아요 음료수 딱 딱 그리고 역시 이제 자기 거가 생기면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게 되는구나 자기 관리도 정말 엄청 잘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 라이브에서 운동하고 있으면 꽤나 많이 맞추지 않았어요? 많이 만났어요 맞아요 평소에 어떻게 자기 관리나 이런 몸에 좋다는 거 하고 안 좋다는 거 안 해요 아 네 몸에 안 좋다는 것만 골라서 하는데 몸에 안 좋다는 것만 골라서 하는데 무술신이 있어요? 무술신이? 네 아이돌 자아가 튀어나왔다고 막 소문이 돌는데 그러니까 아이돌 자아가 각 잡으면서 뭘 하나요? 칼각을 잡으면서? 제가 환원 때는 칼 가지고 액션을 했었는데 이게 액션을 할 때도 약간 기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때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허리를 튼 자세가 액션팀한테는 이제 준비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 이렇게 할 때 피해야 되니까 아니면 바래가 안 나야 되니까 팔도 직접 얼굴 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때려줘야지 카메라 앵글에는 이렇게 막고 넘어가는 게 보이니까 맞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좀 굉장히 커야지 이게 화면에서는 좀 되게 멋있게 나오고 근데 감독, 무술 감독님들이 아이돌을 해서 그런지 춤추는 거 같다고 음 각 같은 게 네 근데 그게 뭐 액션신을 찍을 때는 좋은 건 아니어서 아 그래요? 네 근데 또 액션할 때 멋있게 나오는 게 있나 봐요 근데 너무 춤처럼 나오면 카리스마가 좀 덜할 수 있어서 그런 얘기는 좀 들었어요 뭔가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완전 다르더라고요 재밌네요 네 근데 이제 가수로 팀으로 데뷔를 했고 중간에 다른 팀으로 한번 거쳐서 네 사실 뉴이스트를 와서 이제 배우와 가수를 병행하고 있는 네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챕터 1이 지나고 챕터 2가 온 듯한 느낌 저희도 마찬가지로 방탄소년단 챕터 1을 잘 마무리하고 각자 솔로 활동도 하고 팀으로 다시 나올 챕터 2를 기다리고 있는데 음 인간 황민현의 챕터 2는 어땠으면 좋겠어요? 뭔가 챕터 1 시기에는 그냥 무작정 달려온 것 같아요 성공을 위해서 물론 이게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더 많은 팬들이 생기고 그걸 위해서 달려온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챕터 2 지금 이 시기부터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가 저도 진짜 끊임없이 스케줄을 하고 이번에도 투어도 하고 했지만 쉼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언제나 열심히 했었어야 됐고 언제나 결과물이 좋았으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강박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해야 되니까 남들 쉴 때 나는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돼 왜냐? 나는 다음에 이런 이런 걸 할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앨범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쉰다라는 게 좀 중요하긴 하구나 약간 깨닫고 있어요 쉬어야 되고 안 쉬면 내가 또 또 아프겠구나 그래가지고 나는 미현 씨가 챕터 2는 쉴 때는 정말 푹 쉬어주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것들 많이 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사실 좀 여태까지 12년 동안 잘 해왔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과 결과를 좀 즐길 줄 또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필요하죠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평소에 괜찮다는 말을 참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투어할 때 일주일 3쇼씩 하면 안 힘들게 했어 괜찮아 할만해 아 그거 사람 다 하는 일인데 옛날엔 더 많이 했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괜찮아서 하는 소리거든요 저도 그래요 괜찮아서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 괜찮지 않을 때도 괜찮다고 할 때가 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서 뭔가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거나 내 기분을 드러내서 해결될 일이 아닌데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 맞아요 내 기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뭔가 눈치 보고 우울해하고 그러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혼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냥 괜찮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하는 편이지 제가 감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한테 항상 그냥 이게 징징 내지만 할 수 있어 이거 못한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럼 어차피 해야 될 거 괜찮아 그냥 할 수 있어 라는 마인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비슷하네요 맞아요 아무튼 이제 민현 씨의 챕터2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친 시간이 됐어요 아 벌써요? 지금 거의 뭐 2시간 찬양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시간 되게 빨리 가잖아요 진짜 빨리 가네요 모두가 그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슈치타 나오면 시간 빨리 간다고 진짜 별 얘기 안 한 거 같은데 벌써 2시간까지 됐다고 하니까 어땠어요? 오늘 슈치타 함께 하면서 진짜 오랜만에 예능이지 않아요? 맞아요 특히 이렇게 단독으로 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고 물어봐 주는 예능은 거의 처음이어서 나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거 같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에 대해 우리 활동하면서 인터뷰 정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내 생각과 내 철학과 그리고 나의 이야기들을 해도 사실 그게 대중들한테 전달되기까지가 좀 쉽지가 않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리고 얼마나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슈치타의 정말 마지막 공통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네 거창하지는 않아도 네 인간 황미년이 이루고 싶은 꿈 같은 게 혹시 있어요? 한 1년 정도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1년 정말 해외여행? 짐도 간소화해서 1년 동안 한국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냥 거의 많은 나라를 가보지 않았어요? 투어를 하면서? 이전에 투어를 갔을 때는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없던 때여서 많이 즐기진 못했어요 외국을 그래서 요즘 특히 저는 여행 영상 보는 거 좋아해서 유튜버든 브이로그도 많이 보는데 그냥 정말 발 닿는 대로 이렇게 원래 엄청 제이 성격이 제이 근데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기도 해서 정말 출발할 때만 딱 목적지를 정해두고 한번 자유여행 네 그런 느낌의 여행을 해보고 싶은 게 소박한 꿈입니다 오 그거 모두가 꿈꾸죠? 저도 참 많은 나라를 가 봤지만 일로 갔을 때랑 그렇죠 여행으로 갔을 때랑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제 투어 이번에 하면서 도중에 좀 쉬워도 보고 일부러 좀 나가서 관광지로 가보고 했는데 어릴 적에 봤던 그 도시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봐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다르게 보이죠 그래가지고 참 여행이라는 건 이래서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는데 자유여행, 배낭여행도 되게 재밌겠다 네 저 불러줘요 만약에 정말요? 가서 둘이 배낭 메고 댕기면 네 참 신기하긴 하겠네요 신기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대화를 나눠보니까 되게 비슷한 부분이 꽤나 많아요 맞아요 되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어떡해 글씨도 예뻐 글씨 안 예뻐하죠? 저 악필이에요 저 악필이에요 글씨도 예뻐 정말 완벽해서 어떡해 운동하러 갔을 때도 그렇고 잘하자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저도 오늘의 창백 그렇게 answers hanging 중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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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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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dE생